네 붙여놨습니다 네 벌써 들어오시는데 화려함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송창희씨가 맨 왼쪽에 서주시고요 지성씨가 그 다음에 자 지성씨는 이쪽으로 와주시죠 자 송창희씨가 가운데 줄이 송창희씨가 한 이 정도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위치를 지정해드릴게요 네 송창희씨 그 다음에 지성씨 그 옆에 오현경씨 네 오현경씨가 지성씨 옆에 아니요 아니요 네 살짝 한 발짝 뒤로 가주시고요 네 오현경씨 서주시고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윤지씨 김소연씨 이승연씨 이진씨 지진희씨 조민희씨 이런 순서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자 연기자들 가운데로 모시고 자 우리 김소연씨가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옆으로 해서 붙어 주십시오 예 같은 라인으로 예 해서 좀 붙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편안하게 자 이진씨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조금 살짝 뒤쪽으로 나오셨는데 앞으로 라인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거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시선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운데 봐주십시오 편안하게 서서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옆으로 네 오른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왼쪽 카메라 봐주시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봐주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손을 올려서 손 흔드시면서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주시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응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네 왼쪽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스타일 장품 기부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연기자님들께 평소에 아끼시는 물품을 기부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송창희씨는 평소에 소장하시던 티셔츠를 기부해 주셨고요 지진희씨는 정장이네요 이거 네 전 작품 때 입으셨던 정장을 수트를 기부해 주셨고요 지성씨는 평소 소장하시던 모자이고요 김소연씨는 즐겨 쓰시던 털모자라고 하네요 조민기씨는 직접 지필하신 책입니다 네 아 이진씨는 선글라스를 기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자 매니저가 살짝 입고 오셨어요 네 나중에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로 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윤지씨는 다른 작품 찍을 때 신으셨던 구두 이승현씨 아끼시던 가방 오현경씨는 직접 디자인하신 옷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에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매를 통해서 이 물품은 불안인 이웃들께 저희들이 경매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앞에 정면 응시해 주시고요 자 네 가운데 네 오른쪽 오른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부 물품 다시 회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단독샷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원이 많으시니까 저희들이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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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ем